심층이 수궁과 수궁이 들어간다. 수궁이 들어갈지 향이긴 학을 타고 안기생들인 타고 구름탄 적성자와 상기탄 칼스놈과 포레타지의 정순이 청이동자 고구용자 상상이 들어갈지 수궁풍화기 진동한다. 박차사 축장군은 왕자 이리 부인 피리 소림자 검은 불며 둘이 부른 피리 소리가 땅공어 이름도 난 더 소상 반죽 첫 대수리 소린낭자 하고 수궁성신이 해금지 별풀야라 한다. 수경궁 들어가니 표루천지에게 누구나 수궁패 거르는 천상지 삼관요. 우리 수상지 인간지 오브기랍 방금으로 제옥가 조평을 굴부추랄 평가하니 대모하비 허비지간이 산노주랍 우리 지동이 호박주추 사로란 걸 내물병풍 광채도 찬따라다. 조임나리 유서장은 하나를 닦힌 돈 그치고 통으로 벌어보지 방장국 내 구름 속이 금기소래지 파고 서로 바라보니 해당 화가 흡을 건넨 뒤 일상청교가 나를 들이고 나무로 바라보니 대볼빼지 내고 수열한 푸른 물거리 요소 풍광이 굴러있고 부구로 바라보니 풍선이 혼란한 신구에게라 주여 그대 배조 일발 청사리 칭칭 부추 사이지도 좋고 풍광을 바라보니 수중주파일 뽕성어 천유천상지 화장 음식을 드릴 적에 그리다 우시안주 사지자 강우두떠리 구절도 거친 비선찬 금경에다가 고지익경 천비도 곤잘기 대모만이다 선오 접시 산천 벽돌을 꽤아입고 천일주 감독도 매울병에다 가든 기도에 유리대양 모자네 유로로 봉성풍코리커리작컨 인수어찬선관아 옥황상지 여지여든 그아이 오직오리 수구의 팔쏠 얼길날 번아버든 빌어 심낭자인가 사물을 주야단장의 핵진다 공정 방법 공정 방식 공정 감사합니다.